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워치 10주년 최신 출시 정보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첫 번째 웨어러블 기기 출시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워치 10은 2024년에 예정된 출시로 대대적인 재설계와 혁신적인 기능 업그레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측면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기대되며 혈압 모니터링 및 고혈압 감지 기능 등 새로운 건강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 애플워치는 케이스를 더 얇게 만들고 밴드 결합 방식을 마그네틱 방식으로 변경하여 더 슬림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역시 2.1인치 마이크로 LED로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혈압 모니터링 및 고혈압 감지 기능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 진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 감지 기능은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모니터링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워치 10은 2024년에 예정된 출시로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향상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시 시기는 기존 모델들과 비슷하게 9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애플워치 X로 불리는 새로운 모델도 함께 기대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